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란 책을 가지고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실 멘탈의 연금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 멘탈의 연금술의 마지막 완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내 멘탈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멘탈 흔들린다, 멘탈이 약한다 하시면 이 멘탈의 연금술이란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보드셰퍼는 성공하고 싶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가라는 것은 돈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우리가 계속 지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인내심에 대해서. 이 멘탈의 연금술이란 책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그만두거나 중도 포기하는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멘탈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버리거나 눈을 감아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미처 보지 못한 것들 무심코 놓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한 정답이 정말 절대 없을 것 같았는데 계속 이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정말 힘들어서 이제 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다가오더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주 희미한 빛이라는 게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포기하기 직전 지금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그 해결책을 찾겠다는 그 의지를 놓지 않으면 답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라도 그 희미한 빛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 그 해결책이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얼핏 봤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부분 포기해서 찾는 걸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를 예감하면 사람들은 목표를 하향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될 것 같거든요. 100억을 모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러면 100억을 만들 수 있는 100억을 모으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원만 모아보자. 천만원만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거죠. 더 이루기 쉬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유지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거에 대한 유지 방안. 내가 지금 충분히 천만원만 모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내가 천만원만 모을 수 있으니까 1억을 모아봐야지 라고 해서 새로운 성장, 내 잠재력을 펼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천만원만 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의 잠재성을 규정짓고 마는 거죠. 하지만 현상 유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건 퇴부입니다. 퇴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뒤로 가지 않더라도 퇴부가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실패하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어떻게 성공할까? 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도 중요하죠. 성공과 실패는 인생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 성공만한 사람도 없고요. 실패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일상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뭐 아침에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건 그걸로 사실 성공이에요. 또 반대도 실패도 많죠. 내가 아침에 다섯 시 일어나게 했는데 여섯 시 일어났어요. 그건 일찍 일어나게 실패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행위들 거기에는 성공과 실패가 항상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 보도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식과 실패하는 방식에 검토하고 반성하면 우리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이런 것들을 학습이 되고 검토를 하고 방식을 계속 찾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되고 실패하는 방법들은 지금 안 하게 되겠죠. 이렇게 방식을 계속 우리가 고민을 나가면 결코 우리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이뤄질지 이뤄지지 않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뭐 점쟁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측하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즐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게 성공하면은 뭐 더 잘 될 수도 있죠.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뭔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면 또 설령 실패하게 되면은 이보다는 조금 더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불길한 예감이 끊은 것이 든다? 내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본다? 근데 그것이 계속 적중한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상을 계속 맞춘다는 것은 내가 미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는 결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된 걸 계속 예상해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레 짐작으로 난 안 될 거야. 이건 좀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하는 거. 그 변화의 가능성을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똑같이 간다면은 얼마나 삶이 지루하고 권태롭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똑같다. 오늘 내일 똑같다. 발점도 없고 태브도 없고 그냥 그대로 똑같은 삶. 굉장히 지루해서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이유도 이 지루함 때문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머무를 수는 없죠. 항상 인생이 변화가 생기고 뭔가 바뀐 것이 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과보다는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목해서 삶을 좀 더 즐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많은 고민들은 사실 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고민이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공한다고 부자가 된다고 인생의 고민이 사라질까요? 부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고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고민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많은 문제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먹을 밥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걸 살 돈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서 삶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고민이 제로가 된 게 아니고 이제는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인사이트입니다. 이 보도샵의 인사이트인데 절대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모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나는 이제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착각이라는 거죠. 가난하고 편봉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며 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얻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란 것은 진짜 부자들은 돈만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견제적 자유는 물론이고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연륜과 통찰 이것들을 두루 갖춰야지만 진정한 부자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들을 물리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보도샵퍼는 추진력을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추진력을 높여라. 추진력을 높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막 이루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멈춰있을 때 보이던 많은 문제들이 다 덜 중요한 것이 되면서 그런 고민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을 높이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 않게 된다고 보도샵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 이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여러분들이 왜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보다는 그 방식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들이 많은 부분 고민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겠지만 사실 부자가 되면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멘탈의 연금술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이 조금 더 강해지시고 이 강해진 멘탈로 더 많은 일들에 도전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리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